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좀 있다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콕콕콕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지니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예쁜 할래 많이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300명 폴파 축하축하 영상입니다 여기 집 보이죠? 집으로 놓을거에요 그럼 해볼까요? 고고싱 자 해볼까요? 이제 다시 한 친구가 안말했어요 그럼 다시 고고싱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? 저희가 이게 안보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? 구독자 여러분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엄마 엄마 여기 빨리 집 가자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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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우리는 놀고 있을게요 응 뭐해 놀려볼까 아이고 자 강아지가 눕는데 왜 너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는 이렇게 노는게 아니야 강아지야 일로와 자 일로와 화이팅 이거 진짜 진짜 나 완전 많이 갖고싶지 고마워 엄마 엄마 이제 가자 나 잘게 민트야 응 일로와봐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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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아 저기다 냈다 응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엄마 신분 봐야지 신문 안 봐 엄마 신분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신경 코로나 바이러스잖아 중요한 거잖아 이걸 여기다가 엄마 방에다가만 넣으면 어떡해 엄마 내 방도 갖고싶어 내 방을 내가 만들어야겠어 시아노를 빼고 시아노를 빼고 어 엄마 뭐해 어 엄마야 엄마 내 방은 안 돼 민트야 일로와봐 왜 엄마 왜 여기로 왔어 엄마 왠지 말해 맛있는거 해피가 줬어 해피가 분홍색 피자에요 분홍색 피자 근데 난 내 방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잠시만 아니면 다른거 될거야 내 방을 만들자 아우 떨어졌다 그건 내꺼야 떨어졌어 저걸 했네 다 여기 응 응 응 이거 여기다 자 이름만 하면 안돼 아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들었는데 제 이름은 민트 내 이름은 해피 그리고 또 엄마의 이름은 바로바로 이 소장입니다 소장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해피고 소장 수정 수정 여기다가 꽃을 심을게요 그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 가능해 피아 엄마 피아도 여기다가 눌게 해피 이리와 안돼 나랑 놀아야 산책하자 엄마도 같이 가야 돼 엄마도 같이 가야 돼 안돼 엄마는 집에서 일을 해야지 민트야 민트야 왜 민트가 민트방을 꾸미는데 엄마가 왜 꾸며 어 나는 다 꾸미는데 어 그래 무슨 말이 하는거야 상하자 가자 아니 해피야 가자 여기다가 헬리콘을 입고 해피 이리와 빨리 가자 엄마 엄마도 엄마 근데 엄마도 방 정리해야지 우리 방 꾸미는거 그럼 나도 방 정리해 하피야 산책하자 하피야 산책하자 하피야 나랑 산책하는거 너무 좋아했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가자 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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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네 한바퀴 돌고 가자 어? 어? 저기에서 강아지 사료 사줄게 어? 저기 돈이 별로 없네 하고 싶은 말 하는거야 어? 잠시만 강아지야 멈춰봐 이거 먹고 있어 자 어 엄마 이건 여기다가 넣지 말고 집을 직접 꾸미는건 어때 이거 이것도 내가 공부해야겠다 내가 공부할게 엄마 어 공부해야겠다 공부하는 책상 해피야 해피야 일단 나랑 가야지 휴 엄마랑 잊고싶어 엄마랑 잊고싶어 엄마랑 잊고싶어 엄마랑 잊고싶어 엄마랑 잊고싶어? 아니라는거야 엄마랑 잊고싶어 엄마랑 잊고싶어 엄마랑 잊고싶어 화장실 내가 엄마랑 잊고싶어 엄마랑 잊고싶어 자 이거는 과일이군 엄마가 먹어 애피랑 잊고싶어 강아자 강아자 빨리 누워 강아지 빨리 누워 그런데 내가 해피 왜 나았니 그러면 안돼 으 으 아 에피가 없으니까 내가 누워야겠다 으 아 어디가 해피야 으 아 오십니다 으 으 엄마 으 에피 오늘 주장아 그냥 있으라고 할까 그건 아니지 엄마 이거는 어디에다가 넣을까? 어디에다 달래? 나다니 좀 더 넣을거야 너 꺼꺼꺼꺼꺼 산책해 이리와 이렇게 산책하자 민토야 민토야 세수 안냈어? 세수 털게 다했다 가자 오늘은 놀 어? 이거 먹자 맛있지? 이거 먹어 난 이거 먹어야겠다 너도 한개 먹어볼래? 자 찰스 또 먹어 맛있지 그럼 사람 자 강아지야 재밌게 있지 이번엔 놀이터로 가보자 가자 아야 아야 잠깐 기름 가져가 응 해피 여기다 넣을게 어 벌써 밤이 됐네 엄마 나 자러 갈게 해피야 해피야 여기 누워 잘 눕혀줄게 후입자 즐겁게 지내라고 해 자 오늘은 즐겁게 지내라고 해 즐겁게 지내라고 해 자 엄마는 엄마 방으로 간다 엄마 안자고 엄마가 왜 공중을 떠다녀요 흐흫 엄마 엄마 힘이 왜 이렇게 써요 엄마가 있는걸 다 부시고 있어 흐흫 놀라워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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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이 썩었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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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일어났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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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눕히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흐흫 흐흫 엄마 음식이 다 썩어버렸어 흐흫 흐흫 다 먹었어야지 아니 다 먹었는데 다 썩어버렸어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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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 어째 네가 사온다고 해 네가 사온다고? 하필 흐흫 어흥 흐흫 흐흫 흑 흑 패피야 같이가 엄마 나는 잠을 잘 못자가지고 잠자 잘자 조금만 더 잘게 잘자 엄마 잠을 잘하고 알겠어 엄마 잠자 엄마 잠을 확인해 패피도 잠이들었어 갑자기 아니야 자 이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구독자 300명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자 딱 한 공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잘하는 노래인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공 더 학독 땡땡 그리고 이 노래도 조용히 그리고 또 나비아이브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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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기록 2 2 회 2 2 너 찌로가! 찌로가 부르니까 하얘게 내가 할게 너가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맞춘다 손대! 아 못 맞췄네 나한테 던져 못하겠어요